오늘은 싱글벙글 슬슬 화해하자노 라고 외치는 우리 fm들의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책을 하나 펼쳐내게 됩니다. 나무에게 너무 미안하게도 이 책은 한 권당 15,000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한창 fm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진짜 남염이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남성과 함께 살아야 한다 라는 식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어떻게 남성과 공존하며 살아갈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글이 써진 기사의 제목은 놀랍게도 지금 fm들의 관심은 어떻게 공존하며 살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부산여성단체연합에서 나무에게 미안하게도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에는 과거 남염하던 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온라인에서 남염하는 fm들은 없어져도 되는 거다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며 중요한 걸 잊고 살아가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중요한 건 공존이다라는 말을 하는 우리 부산여성단체연합의 발언. 참고로 저 책을 써낸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 활동 중이며 어째서인지는 모르지만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를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르짖었으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활동을 했죠.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저 남북공동선언문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방제통일이라는 건 북한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통일 방안으로서 이 통일 방법은 북한과 남한이 국회의석수를 동수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킨 150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건데 대한민국에서 동수로 나올 15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의견으로 통일되어서 나올까요? 대한민국 즉 국회의원 중 한 명만 북한의 의견에 찬성하면 과반수가 북한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북한에게 아주 유리한 법률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통일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여성단체를 비호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는 내용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북한에게 옹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여성단체에서 지금 남성들에게 갈등을 멈추고 화해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 fm들의 기조가 변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여성시대에는 놀랍게도 젠더 갈등이 지친다는 말을 하는 게 욕먹을 일이야. 라는 식으로 젠더 갈등이 이제 지친다고 말하고 있으며 친구랑 냉삼 먹으면서 맥주 마셨는데 친구가 술자리 내내 인터넷 남자들 이야기하면서 한나머쩌고 웅잉거렸다. 나는 만나서까지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현실에서 젠더 갈등 이야기하지 말자 말했는데 친구는 버럭 큰 소리를 내면서 흉자가 다 됐다고 너같이 현실에서 젠더 담론 안 꺼내는 여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라고 소리 지르더라. 난 이제 여시에서 하루 종일 남염하는 거 지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 빠지고 지치는 이야기만 해야 하나 싶어서 말한 건데 내가 흉자 소리들을 내용인가 싶어 난 이제 지쳐서 갈등 이야기 그만하고 싶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슬슬 화해하자노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fm 여성들의 반응 역시 친구 욕을 하면서 실제로 갈등 이야기가 지친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여시에서도 하루 종일 남염하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어라는 말을 아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솔까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기도 하다 여시에 지친 사람 진짜 존만일 거다. 나도 지친다는 말에 공감해 그래서 여시 들어오는 빈도 줄이고 있어 무맥락 혐오가 많은 것 같아서 라고 말하면서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지치고 그만하자노를 외친다는 아주 재밌는 여론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북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진 fm단체에서도 슬슬 화해하자노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영향을 진하게 받는 여성시대에서도 그만하자노라고 외치고 있는 재밌는 사실.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화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고개 빳빳하게 화해하자는 건 무슨 신보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미스터 팔만대장경의 파리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파리론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대한민국 현실을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남성분들은 화해할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지금 매 ataque 대한민국 현실을 알려를 Mail. 감사합니다.